자가조직 이식과 보영물 삽입의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해요. 자가골 이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나뉘어요. 하나는 유리 이식 편이라고 해서 프리그라프트라고 해요. 뼈를 뜯어내서 그냥 뼈만 넣어주는 경우 그거를 유리 이식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프리그라프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경 이식이라고 해서 페디클드 그라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뼈를 먹여 살리는 동맥, 정맥, 혈관까지 같이 들고 와서 동맥, 정맥, 혈관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해요. 그게 유경 이식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그냥 이물질을 넣는 게 보영물이에요. 그럼 유리 이식 편의 장점은 자가조직이니까 이물 반응이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유경 이식 편도 내 거니까 자가조직이고 대신에 이거는 먹고 살 수 있는 펼관까지 가서 이어주기 때문에 흡수가 상대적으로 유리 이식보다 프리그라프트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이물 반응도 적고요. 근데 단점은 유리 이식이나 유경 이식이나 어디서든 뼈를 떼야 돼요. 그러면 공여부 결손이라는 거는 흉터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유경 이식은 거기서 혈관까지 떼어오기 때문에 절개창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혈관하고 뼈랑 같이 떼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여부라고 하는 뼈를 채취한 부위에 상처가 굉장히 크고 결손도 크게 남아요. 그 다음에 이 수술은 혈관을 또 정맥 동맥을 이어주는 마이크로서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 시간과 복잡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유리 이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뼈만 띡띡어서 눕는 거기니까 조금 편안한 편인데 문제는 흡수가 많고 볼륨 예측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위는 잘 살고 어떤 사람 어떤 부위는 잘 안 살고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 유리 이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현실적으로 성외과에서는. 피부 이식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뼈 이식, 연골 이식, 귀 연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유리 이식이라고 돼요. 그러면 유리 이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가진피 이식도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띄어가지고 혈관 없이 오는 거기니까 전부 다 유리 이식 편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여기다 뿅 넣으면 주변에 있는 조직에서 확산, 디퓨전이라는 거에 의해서 주변 조직에서 얘네들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빌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유한 애들이야. 먹을 게 많아. 그러면 얘를 주고도 남아. 그러면 잘 살아. 근데 나 살기도 힘들어. 그러면 얜 죽어요. 죽는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식하는 곳에 피가 잘 가고 영양분이 충분한 곳에서는 잘 살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잘 흡수가 일어나요. 그게 유리 이식 편이고 유경 이식은 도시락 싸갖고 이사 가는 거예요. 도시락 싸갖고 가서 지가 알아서 지가 먹을 거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살아요. 대신에 얘는 수술이 복잡하고 떼어내는 곳의 결손이 너무 커요. 이도저도 아닌 게 보형물이죠. 이물질을 넣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유리 이식의 종류가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렇게 뼈가 있을 때 뼈 위에 그냥 얹어주는 경우. 이거를 온레이 그라프트라고 해요. 여러분 치과 가셨을 때 땜빵 하잖아요. 썩은 니 갈아내고 거기에 암알감이나 금으로 이렇게 얹어주는 거. 그걸 온레이 그라프트라고 해요. 위에다가 얹어준다. 그래서 온레이 그라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진 데가 있는데 여기가 뼈어. 그럼 이 사이에 끼워 넣어주는 거. 그걸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 모양으로 여기가 가운데가 쏙 파인 웅덩이처럼 결손이 생겼어. 거기를 메꿔 넣어. 이런 거를 인레이 그라프트라고 해요. 안에 채워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남아있는 뼈와 이식한 뼈의 접촉 면의 개수가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유리 그라프트는 주변에 있는 거를 읊어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읊어먹으러 갔는데 주변에 집이 한 군데 밖에 없어. 그럼 저 집에서만 읊어먹어야 돼. 그러면 읊어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주변에 집이 많아. 마을이야. 그냥 많아. 그러면 한 끼 줍쇼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 보면 읊어먹을 수가 많아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 끼 줍쇼 TV에 나오는 것처럼 읊어먹을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그럭저럭 잘 살아요. 근데 시골 산속에 있는 집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어금겨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먹는 게 근근해. 그러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읊어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흡수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촉 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 면이 개수만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접촉 면이 이렇게 딱 맞으면 읊어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맞다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만 읊어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거리가 머니까 읊어먹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접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읊어먹을 게 많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접촉이 많이 되게 하려면 남아있는 뼈 모양대로 이식할 뼈가 형태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먹 같은 뼈가 위에다가 내가 뭘 준다 그러면 이렇게 판때기 같은 뼈 이렇게 얹어주면 얘는 여기만 얻어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얻어먹어서 죽어요. 죽는다는 건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 물을 이렇게 글러브 모양으로 만들어서 뼈를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끼워주면 접촉 면적이 늘어나니까 읊어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잘 살아요. 자,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다음 그림 볼게요. 온레이 그라프트는 이게 뼈라고 그러면 노랗게 뼈를 그냥 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는 거 끼워 넣는 거는 결손 부위 다리에 브릿지 다리 연결하듯이 이렇게 사이에 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레이 그라프트는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있는 이런 부위에다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잘 안 살고 그 다음에 얘가 접촉 면이 두 군데니까 그나마 잘 살고 얘가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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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